물의 소중함과 과학지식을 전하는 물드림캠프 눈으로 보고 몸으로 체험하며 새로운 지식을 쌓아갑니다. 평소에 씻고 마시던 물이 이렇게 여러가지 단계로 우리에게 오니까 신기했고 물이 얼마나 소중한지 알게 됐어요. 물을 이용한 다양한 실험을 통해 과학자의 꿈을 키우는 시간 K-워터는 과학창의실험과 시설견학을 통해 물의 소중함과 가치를 알려주는 교육기부를 펼치고 있습니다. 다양한 체험교육을 통해서 미래 꿈나무들이 창의적 인재로 자라나기를 바랍니다. 교육기부, 청소년의 미래를 만들어갑니다. 이 캠페인은 행복교육을 실천하는 교육부와 한국과학창의재단이 함께합니다.